스태틱? 스태틱 재지직 벌써 재밌는데? 제가 하고 싶은 게 부인수 스태틱 베인을 생각하긴 했거든요 어제 패치된 거 읽어보면서 과연 스태틱을 쓸 수 있는 챔피언이 뭐가 있을까 그걸 생각해봤을 때 베인 말고 없더라고 만약 쓴다고 해도 일단 스태틱 쓰려면 치명타가 쓸 뭐 있어야 되고 라인 푸쉬가 느려서 그걸 스태틱으로 채우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베인 말고 없던 것 같던데? 좀 밀면서 해보죠 라인은 뭐야 이거 베치기가 미니언을 맞아줬네 그죠? 베이거 아래쪽 나 푸쉬가 너무 느리다 그런데 납세 안타 이 정도면 선 스태틱을 갈까 님들? 푸쉬 너무 느린데? 9인수 다음에 가려고 했는데 선 스태틱 바르네 이러니까 저거 뭐 있는데 잡았으면 됐어 그죠? 아니 뭐야 Q&A 맞아서 죽었네 내 뒤에 있다가 아깝다 세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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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인수로 가자고 사이드로 가볼까 재지직 벌써 재밌는데 아 이게 아깝네 뭔데 이거는? 와우 아니 체이스가 진짜 잘해준다 어 아니 오케이 어 스태틱 좀 재밌는데요? 라인 좀 그래도 빨리 민다 어느정도 저건 좀 힘들다 그죠? 오우 왜이렇게 빨리 밀어 게임 맞아? 그라가스랑 안치면 돼 그죠? 시야 없는데 아트록스랑 여운의 1대1을 하는거? 너무 손해인데? 근데 7데스야 잡아서 보호해 시야라도 있으면 몰라 그죠? 더 하지 맙시다 뭐야 이거 아니 이건 좀 어 네 아트록스 친구가 화가 좀 났나보네 제이스 쪽으로 좀 시선이 끌리지 않을까 그죠? 그 틈에 난 이걸 밀어 오 표시 빠른데? 자 오그로 끌려있을 때 초다락 밀기 오케이 오케 나쁘지 않아 이거 잘 킬게요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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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 llamado 한번 막아준 다음에 이거 타고 가서 따악 따악 타버려 밀고 가자 따악 오오오 오오오 딜 중지를 하던지 강타 싸움을 잘 하던지 얘들아 무슨 소리니 감기 터지는 게 재밌긴 하다 재밌네 이거 재밌네요 아 그래 아트록스야 보안이 거기서 싸 생각보다 센데 그죠? 궁은 쓰지 말걸 그랬나? 궁 안 써도 안 죽었을 것 같은데 스킬 다 빠져서 자 가급사진 반드시 찍어야겠지 뭐야 아니 사진 찍으러 왔는데 그 뭐야 다 죽었는데요? 어어? 아 수고하셨습니다 지지요 자 이거는 제이스를 배냈다 무슨 소리냐 제이스를 배냈다는 거는 탑을 후픽을 하겠다는 거니까 여기서 미드가 나오지 않을 어 어 탈론 그럼 미드 탈론이죠 뭐하지? 카이사 갈까? 탈론 상대로 카사디는 좀 그러니까 그죠? 여기 와드를 박진 않을 거거든요 1레벨이 아까워서 그죠? 여기 와드 박는 건 너무 차치니까 여기 숨어있다가 이렇게 쓱 나가서 불교환 할 수 있으면 한 번 지금쯤 싹 가서 따 따 따 가버려요 이렸어 아프지 억울하지 그냥 반피되니까 따 아 왜 이렇게 느려 이거 왜 이렇게 느려지? 못 피하겠지 그냥 왜 퍼블이야 뭐야 어 월요 빠지면 좀 나가옵시다 아군이 당했어 아군이 당했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이 학살 중입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얘들 왜 그러니? 그만두면 죽어봐 왜 이렇게 죽는 거니? 어 그렇지 뭐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 탑까지 너무 힘들어졌는데 갑자기 2연 데스를 해버렸는데요 어쩜 좋니 이러면 우린 그럼 뭘 보고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미래가 없었잖아 천천히 해보죠 천천히 해보죠 이 꼴 이미 져있다 그죠? 사실 이미 져있음 어 진짜 져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다행히 했는데 이거는 할 수밖에 없다 이거 상대도 좀 무리할 거거든요 수리했다 가버려 평화가 함께하시게 야미 좋은데? 제약골도 좋아요 캐리해봄 캐리해봄 이 꼴 사실 못함 사실 힘듦 제가 캐리할게요 이 꼴 이미 다른 사람들 다 망해있음 사비 야 이거 안돼 안돼 지금 싸우면 절대 못 이김 정정당당하게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 일방적으로 때리는 구도가 아니면 disk 접어뜬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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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버려 와 진짜 다 피했다 님들 인정? 어? 아 칠만한데 이거는? 좋아요 제하골드 이런거 좋아 뭐 안되니? 안되는구나 뭐 어쩔 수 없지 그쵸? 아 이게 너무 아깝다 어 그나마 다행인데? W가 안맞아가지고 나쁘지 않다 그래도 대신까지 잡을 수가 있다면 와우 마침 벽에 딱 밀려가지고 동으로 안찾았어? 어? 아니 그래 오히려 좋다 그냥 버려 버려 버리고 하자고 아 아 좀 아깝네 아 이게 안되네? 아 이게 안되네? 아깝다 아 여기에서 딱 가버려 여기로 텔프탄다며? 안되겠다 야 그냥 바로 눌러 어? 뭐야 짐 막아야된대 이러면? 흐흐흐 집중하세요 아 상대 잘했잖아 아 둘 다 죽었어 나가리 됐는데요 여기에 이미? 아니 걔는 텔프 잘 탔네 나 이거 어떡해 도망가 도망가 살려주세요 아 야 막으면 1억 막으면 1억이요 원은 쉽지 않지 또 아쉽다 까비 막냑 까비 롱 아 롱 아 아 아 아